오늘은 3주간 준비한 나의 발표날 내 화려한 예술세계를 무지한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날이다 동기들은 물론 교수도 큰 충격을 받겠지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발표일 것이다 교수님, 네, 지나가세요 지금은 모두가 날 무시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날 우러러볼 것이다 나의 진가를 몰라본 그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주겠어 영화영상학과 이동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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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발표는 완벽했다 나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만족스러운 발표였다 학점으로 매기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나는 영화과다 나는 영화과다 나의 방향으로 매우 잘 보여주었다 나의 방향으로 매기기 어려울 수 있으며 나의 방향으로 매기게 가능하여 나의 방향으로 매기기 어려울 수 있으니 나는 예술세계를 말하여 이스라엘으로 매기기 어려울 수 있는 bowl 한글자막 by 한효정